아 자 피파님 꺼구요 자 갑시다 부장같이 5,800 2000 올랐네 음 지금 좋네요 어 피케가 좀 느리고 페페는 뭐 괜찮고 람이 좀 키 작은게 안타깝네요 그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괜찮고 약간 약간 뭐랄까 오른쪽 너무 집중력이라 그게 좀 아쉽고 그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람이 키 작아서 람은 좀 바꾸면 더 좋지 않나 싶어요 내 생각에 자 우리 강아 갈게요 지금 뒤에 줄이 너무 많이 밀려서 자 빨리 갈게요 자 갑시다 자 마리아 마리아 띠 마리아 가야 붙을 것인가 얼굴 겁나 겁나 길쭉하죠 멸치 같기도 하고 자 준비 되셨죠 갑시다 자 준비된 마리아 마리아 위치로 2 1 z elloł all you ready 3 2 Earth 0 고 꼬꼬꼬꼬꼬 꼬 자 붙어라 아아 와우 좋아 좋았어 이번에 와우 이번에 굵고 짧게 붙였어 굵고 짧게 와 좋았어 카운트라운드 3밖에 안하고 굵고 짧게 엄청 시간 저렇게 했어 엄청 근데 성과는 좋아 그쵸 야 이러면 진짜 효율 죽이네 그쵸 디마리아 가카 비파 유튜브 빨리 올게요 자 녹화 종료 자 여기까지